네,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입니다. 24강전에 대미를 장식할 첫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조용 구단관은 2013년도 하이원 리조트 베르 이후로 오랜만인데요. 당시에 백옹석 구단이 해군 일병이셨죠? 네,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. 사진을 찾아봤는데 머리가 굉장히 짧더라고요. 당시에는 군인의 패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가요? 어, 사실 그 당시 기억이 사실 가물가물한데요. 안조용 구단관은 워낙 예전에 연구실에도 같이 있었고 대국도 많이 해본 사이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대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구나. 아마 그때보다 더 성숙한 바둑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곧 설 명절이라 처가와 봉가 식구들 만날 텐데 오늘 승패에 따라서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. 어떤가요? 아무래도 이기고 가야 좀 더 반겨주시지 않을까요? 그래서 비록 승패가 중요하지만 물론 이기고 가서 좀 입분받는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. 오늘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바둑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. 좋은 내용으로 일단 내용을 보여주고 싶고요.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바둑 팬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